다음에 불러주실 노래는 터벅 터벅이라는 노래예요 이것도 OST인데 제가 웹드라마를 한 번 했었어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웹드라마를 하고 그 웹드라마에 같이 OST를 참여한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을 많이 준 노래거든요 뭔가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로 이렇게 한 번 틀어볼게요 한번 터벅 터벅 꼭 한 번 들려드릴게요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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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진짜 내는 몇 퍼센트가 짧게 오늘과 내일 사이 둘 사이에 피어진 부로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저듬 더듬의 빛이 달라 두친가시가 너무 많은 이 도시에 날들려 조금 아팠어 차고 나면 차가져만 가는 노래도 내 건에 부끄러운 게 싫어 오늘도 끝 참고 있지만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저듬 더듬 헤매이다가 두친가시가 많은 이 도시에 날들려 조금 아팠어 내 삶에도 10초 실컷 나 뛰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어 해소없는 갈등을 감당하기엔 아직 난 어린가 봐 불안 불안 뇌존에 타는 기분 떨어지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런 욕심에 불쌍한 거짓말이 늘어나 난 먼지 많은가 나는 양해하는 날 더해 아아 붙인 다음 시간을 말라니도 시인으로 좋지만 조금 아팠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슨 스테이지 끝 지금까지 저는 민서였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더 잘해볼게 리허설 없이 여튼 이렇게 오늘 리슨 스테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저는 민서였습니다 안녕 민과 민들레 바이러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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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